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음료다. 전체 매출의 25%나 차지한다. 그런데 왜 음료 코너는 가장 뒤쪽에 배치돼 있을까? 고객들이 음료를 꺼내 들고 걸어 나오면서 다른 상품들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고무장갑, 화장지, 생리대 등 다른 생필품도 구석진 곳에 가 있다. 대형 매장은 어떤가? 가장 값비싼 물건들은 모두 눈높이 선반에 집중 배치돼 있다. 눈길을 가장 쉽게 끄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눈높이가 1.9m 이상이거나 50cm 이하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 값비싼 물건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물건들은 오른쪽에 올려놓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향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눈높이를 벗어난 위쪽이나 아래쪽 선반에는 생필품을 배치한다. 생필품은 일부러 눈에 뜨게 배치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서 사게 마련이다. 이런 치밀한 계산에 따라 물건들을 배치하는 매장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된다. 맥주와 안주, 빵과 우유, 컵라면과 김치 등 관련된 상품들은 끼리끼리 배치돼 있다. 한 가지를 사면 다른 한 가지가 아쉽게 마련인 세트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손톱 광택제, 입술크림과 만주 스낵 등은 눈에 잘 띄는 계산대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다.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살 수 있도록 유혹하기 위해서다. 남성용 양말도 남성들에게는 충동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역시 계산대 앞에 진열돼 있다. 반면 여성용 양말은 피팅룸이나 여성용 바지, 혹은 셔츠 코너 가까이 있다. 여성들에게는 양말이 충동구매 상품이 아닌 탓이다. 여성들은 양말 한 켤레를 사더라도 바지나 셔츠 색깔에 맞춰 심사숙고한 끝에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자 옷을 살펴보다가 집어들고 피팅룸에 들어가 입어보는 남성들의 65%는 그 옷을 사게 된다. 하지만 여성들은 옷을 입어보고도 25%만 구입한다. 남성들의 72% 정도만 가격표를 보는 데 비해 여성들의 경우 86%나 가격을 살펴본다. 고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상품의 색깔을 활용하기도 한다. 할인점이나 딸기, 토마토, 사과 등 빨간색 과일을 과일 매장 중심부에 배치하는 것도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다.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은 시각적인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가서 십중팔구 오른쪽을 먼저 살펴본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걸음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 그럴까?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운전도 도로의 오른쪽으로 한다. 이런 습성을 감안해 매장의 입구는 대개 왼쪽에 있지만 출구는 오른쪽에 있다. 그래야 매장의 고객들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동한다. 이런 원리를 무시한 매장은 고객들의 움직임이 원활치 못하다. 예를 들어 매장에 들어섰는데 계산대가 왼쪽에 있다면 고객들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